태연 씨가 본인 콘서트 티켓팅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광탈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본인이 본인 걸 티켓팅한 거예요? 네, 해봤어요. 왜요? 불안했어요? 아니요. 다 안철까봐.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경직되어 계신데. 왜 그랬지? 너는 뭔 상을 보면서 좀 말씀해주세요. 왜 그랬지? 왜 그랬니? 아니, 팬분들이 사인회 같은 장소에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다, 티켓팅. 티켓팅 아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나한테 그러나. 해보자. 그래서 해봤죠, 저도. 해봤는데 어떻게? 시간 맞춰서 해봤는데 저 핸드폰이 고장 난 줄 알았어요. 그냥 멈춰가지고. 켜자마자 눌렀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네, 페이지가 안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런 거구나. 근데 그리고 나서 알았죠. 이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그렇지. 만약에 해봤는데 바로 되면 얼마나 얼마나? 얼굴을 생길 거야. 5분 뒤에 해도 돼, 그러면. 자녀는 저게 5분 뒤에다가 할 줄 알아요. 결제 돼, 래. 결제 돼 봐. 야, 이 참여하는 여자가 살아야겠다. 결제까지 돼 봐, 얼마나? 진짜 그런 거 너무 씁쓸하죠? 한글자막 by 한효주